Q.미디아의 리더 역할 약간 제가 리더 역할을 해서 제가 마음대로 뭔가 애들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제 말 따라하게 하고 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뭐가 됐든 상관없고 네 그냥 뭘 됐든 그냥 제가 뭔가 이겨놓은 역할이 되면 재미지 않을까 Q.미디아의 리더 역할 다 따라해야죠 따라 따라 안녕하세요 야 집중해 집중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와 되게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 디에이 콘텐츠를 네 안녕하세요 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할 텐데요 재미있게 말할게요 잠깐 말은 안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따라하지 말은 따라하지 제가 여기서 비트를 좀 만들건데 아 좋아 루프 스테이션 루프 스테이션 다른 노래 향 와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옥 오 개 어 다른 노래 아 다른 노래 뭐 있지 이 노래? 야 노래 뭐 없냐 이거? 야 왜 힘드냐? 힘들다 힘들다 야 딴 거 해봐 딴 거 딴 거 딴 거 쇼파 없으면 허공에 앉자 투명의자 해 투명의자 투명의자 해 아니지 이거 센스 있게 도미노로 해야지 민규 형 민규 형 민규 형 누구야?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줄 줄 줄 줄 줄 맞춰 우리 그림자야 우리 그림자야 도미노로 하자 이제부터 잘 해봐 아 민규 형 아 진짜 뭐하냐? 뭐하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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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이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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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돌리고 있어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 제대로 못 따라하는 사람 앞으로 꿀밤 아 네 아 이제 이제 좀 취하겠다 아이디어 없어 이제 아이디어 없어 이제 아이디어 없어 이제 야 갑자기? 갑자기? 야 야 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 안돼 그림자들이 끊기면 어떡해 잘 보고 잘 보고 다 따라해야 돼 다 따라해 아 힘들어 야 왜 이렇게 힘드냐 야 끝났다 아 끝난 거 아니야? 민규가 이제 우리 민규 또 사는 거 민규 형 바로 붙은 거 ariib 야 다리 꼬아 다리 꼬아 다리 꼬아 민규 님 다리 꼬셨어 다리 푸셨어 푸셨어 ba셔 꼬셔 꼬셔 앗 아 아ук 부zess어 따라하지 마! 따라하지 마! 따라하지 마! 조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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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빈 하늘 높게, 하늘 높게, 하늘 높게 무슨 소리가 돼? 어 힘들었어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한다고? 따라하라고! 따라하고 저gged 제대로! 따라하는 거야! 따라하라고! 따라하라고! 따라하라고... 따라하라고? 따라하다가 날 보고 있자면 따라해야지! 많이alley하고 있어 따라해야지! 날 보고 있어 따라해야지! 날보도 따라하지? 따라해가지고 따라하다고? 야 따라와 따라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림자 어? 야 책 두고 그냥 두고 두고 근데 주인님 혹시 평소에 책도 보지 않으시는데? 어렵다 야 그림자 싸우지 마 그림자 싸우지 마 아 청강이 야 그림자 앉아 앉아 야 빨리 와 그림자들 빨리 놓은 거야 홈런 볼 저 쉬자 쉴 사람 없냐? 빨리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도겸이 더 활발한 거일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다 도겸아 너 그대로 바로 안 되는 거지? 좀 쉬셨어 그렇죠 와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제 다른 세계가 열었어 이제 아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야 콘텐츠 주제가 뭐라고 해 주제가 없어 이거 두 번 두 번 두 번 아니 의의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없어 이야 야 야 조심히 미영이 빨리 가 빨리 가 아스카 빨리 가 아스카 빨리 가 아 닭 떨어져 쏘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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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뭘 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쟤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아니 야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야 나도 힘들어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 하세요 야 진짜 너무 힘들어 누워 누워 여기 아 여기는 아 여기는 편의점 아 좀 쉬고 아 쉬다가 아 진짜 힘들어 아니 하지 말라 아 다시 가 다시 가 야 빨리 가 빨리 빨리 야 왜 독성이냐고 왜 왜 똑같이 하네 야 아 진짜 에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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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어프라이기 타겠는데 아 맛있겠는데 빨리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따라해 따라해 왜 이렇게 착실하게 못 따라해 오 저기 탄다 맞아 아니 땀 나는데 조금만 맛있다 진짜 쉼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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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 남았죠 몇 분 1분 뭐 이렇게 그냥 앞사람 보고 따라 사진 찍자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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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 사진 사진 타이머니까 이제 딱 눌러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3분 2초 1초 자 바깥에 마지막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정말 어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난 제발 아주 그냥 아이씨 야 도겸아 지금 할아버지가 쳐다보시죠 뭐야 오케이 승관 좀 쉬자 승관 진짜 한 번씩 그냥 끝으로 가야 돼 끝으로 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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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겠어 너무 떴다 너무 떴어어 형 진짜 쉬자 좀 아 이제 뭐 해야 되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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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리버브가 되게 좋은데 리버브가 되게 좋은데 음 널 끊겠어 널 끊겠어 널 끊겨 grant 어 Chain estreli mercen 어 그래야 재밌어 그래야 재밌어 슬슬 부담감이 있죠 이제 부담감이 오죠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잇네 준비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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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일렬로 하는 거야 준비됐어?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도 좀 세게 해주라 우리도 세게 해주라 야 이거 왜 힘드냐 일하니까 우리 숙소가 개판이지 웃길 필요도 없고 부담까지 필요 없는데 왜 나 이러고 있지? 아니 앉아도 내가 계속 일어나 있잖아 너가 할 말은 아니잖아 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? 아 저거 승강이 쓸 줄 알았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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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우리 어? 뭐야 아 너무 쉬운데? 이렇게 낫나는 콘텐츠일 줄 몰랐어 와 진짜 아 이번 콘텐츠 뭔가 잘못됐지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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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뭐 잡아? 오케이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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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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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되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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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? 안 끊었어 촬영 이게 거의 전기가 내 촬영이 되면 안 쉬고 싶어져 야 이거 유산소다 선생님 또 바로 따라 하실게요 아 쉬자 쉬자 아니 홀라웃보다 이거 뭐 맨 앞에 가면 뭐 책임감 생기냐? 이거 아까 승강이가 실패한 걸 할 거야 일자로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준비 일자 준비 하나 둘 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잇 할 수 있어 아잇 화를 내 요즘에 화를 내 요즘에 왜 이 국수를 좀 쳐야 해 하여튼 왜 나 무서워서 그냥 그랬어 quandoañ玓 나 gm 37 phony 나야 와우 23시간 우우우우 자 앞에서 계속 그러면 복수한다 꼭 해야겠냐? 뭐야 어 빨리 해야 돼 형 어 어 나 다리 벌어졌다 아 다리 벌어져야 돼 누나 뭐하고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앞에선 하나 해 뭐하는 거야 요가 뭐 영상 자라고 있네 오 와우 오 와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컨텐츠 잘못된 거 같아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누워서 발끝을 뭐라고? 발끝 잡기를 할 거야 아 앉아 앉았잖아 어이구 이거 방송 재밌게 나가요? 야 물음이 일어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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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일어났대 다리 벌려서 상체수기기 다리 벌려서 상체수기기 다리 벌려서 상체수기기 쟤 왜 저러는 거야? 너희때도 쉬어야 된다 알지? 너희때도 쉬어야 돼? 좀만 쉬자 그냥 쉰다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 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쉰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야 야 우리 이거 뭐야? 말자세래 난 이게 땀나는 콘텐츠일 줄 몰랐어 말자세 그래서 오는 편하게 입고 있구나 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? 맨날 휴대폰에 유튜브만 보고 소원해줄 한 명이 필요하다 그냥 쉬고 있는 야 음악방송보다 힘들어 따라해 어 집중 안 해? 고마워 하라고 고마워 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아 요방송 좀 하라고 요방송 좀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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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죽겠다 오케이 얘가 제일 최악이었어 야 동기야 시작 시작 동기야 시작 동기야 되기 전에 커피 가져오기 동기야 되기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림자 일로와 빨리 그림자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촬영 중인데 뭐 하는 거야 순간아 그래 그림자는데 생각이 없어 저기 앉읍시다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좋아 자 앉아 앉아 우리 일참 앉으세요 일참 앉아 야 좋다 야 진우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말 걸어져 우리 보이나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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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약간 순서대로 가야 돼 순서대로 해야 돼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 컨텐츠 했던 거 뒤잡기 말고 제일 힘든 거 같아 야 제일 힘든 거 같아 진짜 힘들어 내가 이게 제일 힘들어 다시 시작해 제라 야 노래 따라할 필요 없어 노래해 주마 제로 우리 말 우리 그림자 음원 나올 확률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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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는 건가 할게? 제발 야 니네가 그러면 진짜 나 쟤는 눈치 없는 소녀 뭐야 진짜 힘들게 한다 이때 되면 이제 할 거 없거든 슬슬 이게 이게 한 사람 몇 분이야? 야 활동 시작해서 운동 못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버닝 다 하네 앞에서 안 씌우면 나도 안 씌워야지 그냥 좀 풀다운 시킵시다 돌면서 뒷침 뒷침 디노야 부담 가지지 마 부담 가지지 마 괜찮아 아 부담 안 가져갔어 충분히 좋아 편하게 하고 있어 편하게 정하영 지쳤어 죽었다는데 그냥 앉을까요? 그림자 네 본분에 충실하라 야 안성탕면 너무 끓여 먹고 싶다 근데 또 왜 들어봤는데? 저거 따라야 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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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셔츠 안에 배 넣은 거야 아니 셔츠 안에 손 넣은 거야 그냥 눕자 눕자 그냥 누워있자 쿱스 형 제일 기대된다 쿱스 형 카트라이더 들고 와 우리 다 같이 하자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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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쉬는 것도 있어 줘야 돼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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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림자 우리끼리 수단 떨 수 있어요 저 지금 저쪽을 보고 있어요 어 애는 우리가 네 행동을 따르면 널 봐야 돼 여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상관님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바뀐 줄 몰랐어 오케이 좀 쉬어야지 따라와라 힘들어 바로 해 바로 해 이딘는 들어가야지 아 들어 가야지 라면라면라면라면라면라면라면라면라 라면라면라면라면라 라면로 좋다 라면로 좋다 야아 다 쉰다라 해놓고서 아무도 안 쉬어 너희가 그랬어 야 너 라면먹기 무서워 무서워 손 따라해 손 따라해 야 우리 그림자야 우리 그림자야 뭐 내려야 돼 내리는 게 없다고 거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림자랑 친한데? 야 이거 왜 안 내냐? 철칠이네 야 쉬자 라면 끓이는 거 괜찮았는데? 처음부터 왜 안 되는 거지 근데? 이덕연 속매워 나 저기 보고 있어 형은 앞에 보고 있는 거잖아 형 기준에서 야 우리는 그림자랑 본체랑 얘기할 수가 없어? 너 혼자 말하는 거지 본체가 우리만 안 들리네 우리만 안 들려 저서라는 말도 야 우리는 지금 없는 거야 아 맞으면은 쟤 혼자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따라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왜 안 따라하냐? 되게 빨리 먹네 그냥 넣는 건 빠른데 지금 입은 천천히 이 형 오른쪽으로 가십나 봐 오른쪽이 여기 거의 낙타야 저 형 안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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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저기 보는 거야 지금 저 형 저기 보는 거야 디톡스 한 거 수명 없을 것 같아 아 저기 보는 거 봤어 본체는 그림자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전혀 들리지 않아 저 형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절대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 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무섭지 않지만 절대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어 진짜 무섭냐 아 아 야 이거 진짜 할 게 없다 진짜 할 게 없네 형이 앉아 있어도 돼 그래서 어깨동무 내가 명호가 제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왜 평소 안 하던 거 잘 맞으려고 하는 거야 아 얘들아 아 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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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없는 거야 얘들아 팔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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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제가 그만 말 봐 야 에스쿱스 나 보는 거 같아 지금 무서워 야 뒤로 와 뒤로 뒤로 아니 이거 자꾸 그만 돌아다녀 야 너 왜 안 돌아다녔어? 야 우리 그림자들은 진짜 힘들겠다 힘들다 야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뭐야 아 진짜 쟤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네 핸드폰 갖다 놓고 와라 오케이 네스트 타임 내가 보면은 정한이가 정한이가 쉼이 뭔지를 보여줄 거 같아 형 쉴 거야? 오케이 오케이 쉰다 쉰다 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너무 좋아 이거 따라 그럼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navigating 이 쓰레기 이 쓰레기 정한은 형 천재다 왜 쓰레기가 많은 거야 뭐 이렇게 커진 거야 fear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왜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거야 어딨어 distractions 이게 풍력적이야 저 본체는 이 이상한 거 한다 인정한 이상한 거 한다 아 진짜 덥다 왜 이렇게 집이 건조하지? 왜 이렇게 집이 건조하지? 물을 조금 뿌려놔야겠다 왜 조금 뿌려놔야겠다 조슈아만 당하면 돼 조슈아만 당하면 우리 팀 먹자 조슈아가 저기 있는 게 죄야 우리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 조슈아 조슈아 아직도 건조한 거 같아 물 조금만 더 뿌려놔야겠다 우리가 더 뿌려놔야겠다 발음 안 해봐 더 뿌려봐 천재야 정한이 형 재밌다 양말 다 젖었어 슈아 형 조슈아 그거 좀 따라하고 있어 예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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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이 형 손 잘 봐 정한이 형 손 잘 봐 바로바로 잘 따라해야 돼 저는 쉬는 타이밍을 갖자 정한이 형 끝나면 정한이 형 맨 들어와서 복수하자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옆에 좀 나눠주고 그러지 편하게 쉬어 조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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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칼군무네 우리 나 진짜 물을 뿌려버릴 줄 몰랐어 본체가 근데 저렇게 재밌게 살리는 것도 천재가 되셔요 진짜 저런 분야에선 진짜 최고야 장신 세븐틴 앤 로키 목이 마르네 목이 마르다고? 안돼 한 번만 더 하면 너무 재밌겠다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겠다 진짜 와 조슈아다 쉰다며 우리 본체 엉망진창이지?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갑니다 아까 그 손 들인 거 히트에서 쉬지 야 두 번이 한 게다 두 번 저는 세 번까지 했어요 세 번? 오케이 오케이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거 운동 신경 아니고 그거 아니야